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KMW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325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37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KMW 요거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요거 짧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KMW 사업 종류와 여러가지 이제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까지는 제가 신경쓰진 않을게요 일단 RF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여기 부분도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회사 매출액 비중이 거의 RF 부분이 97%에 달합니다 97% 여기 보시면 거의 97%에 달하죠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구요 일단은 RF 부분의 시스템류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2018년 대비해서 19년도에 3배가량 증가를 했다 시스템류 비중이 3배가량 증가했고 PCB 관련 류에서도 굉장히 많이 거의 20배 가까운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도 보시면 2000년 3분기 결산 기준으로 96%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구요 여기 부분도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정지시켜 놓고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겠구요 일단은 무상증자 유상증자 발행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결국에는 부채 비율을 좀 줄였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 부분도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 때문에 좀 정지시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MW가 이제 아직까지 5G 대장주다라고 좀 이제 뭔가 선전포구를 하듯이 계속 지지를 잘 해주면서 가고 있어요 여기 부분도 보시면 최근 거래 추이가 여기 부분도 장이 거의 4일간 빠졌죠 코스피 코스닥장이 거의 4일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빠질 수 없다라고 하고 올려버립니다 올려서 여기 대기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대기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현재 웨인하고 개인 물량들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어쨌든 웨인하고 기관계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차트를 보고 계시구요 일단은 한 7만 7천원 6천원까지 떨어지면 바로 그냥 올려버립니다 세력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7만 7천원 아래로 매수가 무조건 들어가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여기 고점에 물린 분들도 한 7만원 정도 선 아래까지는 평당가를 좀 낮춰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주봉차트도 한번 지켜볼게요 주봉차트를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오르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오르긴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때 5G 관련주가 그렇게 크게 빛을 못 발했어요 2019년도 때 이때 많이 올랐지 2020년 때 보면은 보통 뭐 300% 400% 오른 종목들도 많은데 KMW는 올라봤자 고작 10% 20% 밖에 못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5G 관련주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주파수 경매도 이제 마감을 하고 입찰자가 만약 버라이전이나 AT&T 같은 경우가 되면 KMW가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죠 왜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랑 이제 협력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버라이전 관련해서도 이제 수주를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체결을 했었죠 재작년에 체결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그런 부품 관련해서 삼성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주봉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기면수가 굉장히 강하죠 대기면수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대기면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은봉으로 떨어뜨렸다가 바로 양봉으로 올려버리는 그런 차트를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 일봉 부분도 똑같아요 일봉 부분도 여기서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었는데도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서 강하게 바로 반등을 줘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기술적으로라도 슈팅이 나아질 수 있는 구간이긴 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KMW도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은 드릴 건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통해서 제가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겠고요 오늘 KMW 관련해서 방송 드렸는데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보시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클릭해보시고 여기 라이브 라이브 보시면 이비트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여기 15일자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금요일 무료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4.61% 3전 1승 2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 이런 미국 지수도 이제 다우지스나 뭐 나스닥 관련해서도 실시간으로 항상 데이터 이렇게 올려 드리니까 한번 참고 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현재 시간 9시 알체라 현재가 36,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 9시 1분에 에이스토리 현재가 4만 1,2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9시 3분에 V1텍 이제 현재가 12,200원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종목씩 이렇게 추천이 나가니까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런 차트도 항상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달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호가창도 항상 이렇게 달아 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금일 무료 추천 주 알체라 1차 목표 달성 뭐 이렇게 추천가 36,1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08%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줍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금일 무료 추천 3종목 추천에 1종목 수익 2종목 보유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나타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제 손해 많이 보셨던 분들이나 뭐 단기적으로 이제 빨리 좀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검색해 가지고 같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 보시면 쭉 내려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증시 사항도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증시 사항 체크해 드리고 이렇게 금일 무료 추천 주 보유 중에 A스토리 손질가 38,500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체크가 나가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되시고요 밑에 또 내려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저와 EP투자연구소 관리하는 VIP 포트입니다 항상 좋은 종목 선정하여 분할 매수와 전략을 짜서 매매한다면 리스크 줄이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꾸준한 수익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깐요 그 항상 수익을 이제 뭐 빠르게 이제 보실 분들에게 단타예요 단타하기 때문에 들어오셔 가지고 좀 수익 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그 저희 페이지 추천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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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